자, 23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. 그림 가는 단색광 X가 매질 1, 2, 3의 반원형 경계를 지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매질을 바꾸었을 때 X가 매질 기역과 대응 사이에 임계각으로 입사해서 점피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. 그리고 기역과 대응은 각각 1과 2 중 하나이다.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가 자료를 보니까, 이거는 지금 대놓고 굴절률을 준 건데 자, 가에서 지금 보아하니 1에서 2로 입사를 할 때 지금 굴절각이 더 크네요. 굴절각이 더 크다라는 말은 일단은 굴절률이 N1이 N2보다는 크다라는 걸 겁니다. 그쵸? 자, 법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굴절각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2에서 3로 입사할 때도 지금 보니까 굴절각이 더 크죠? 굴절각이 더 크다라는 거는 N2가 N3보다는 크다. 즉, 굴절률이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. 그치? 1이 제일 크고 3가 제일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지금 나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지금 전반사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전반사의 조건이 뭡니까?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입사를 해야 되죠?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, 즉 굴절률은 기역이 더 커야 됩니다. 자, 그럼 굴절률이 지금 더 큰 게 원이니까 아마 기역이 원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니은이 2가 되겠네요. 그쵸? 자,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됐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면요. 자, 기역에서 굴절률은 원이 가장 크다. 맞습니다. 여기서 일단 잡아줄 수가 있고요. 니은에서 니은은 2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니은 2 맞네요. 그래야만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. 자, 디귿에서 나에서 x는 p에서 전반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자, 보시면은 일단은 원에서 2로 갈 때 뭐 세타가 정확하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자, 임계각으로 입사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죠. 그쵸? 자, 여기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에서 3로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. 자, 원과 2의 굴절률 차이보다 원과 3의 굴절률 차이가 지금 더 큽니다.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지고 전반사는 잘 일어나죠. 자, 그러면 원에서 2로 갈 때 지금 이 각도로 입사를 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어요.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큰 각도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. 임계각은 더 작아졌는데 더 큰 각도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뭐다? 전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디귿은 옳은 지문 답은 5번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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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